1경기에서 보여주는 조합과 전체적인 느낌은 좀 비슷한 거 같아요, 담원. 일단 샌박 입장에서는 뭔가 이전 게임이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방에 끝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그러면 샌드박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다는 생각? 캐니언 직원.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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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몸으로 막아주는 거야. 반격으로. 기절. 역으로. 이거 계속 맞으면. 이거 스킬 다운. 자, 잘 피하면. 그래도. 잘 피하면. 오 잘 피해. 거의 다 피했죠. 그 여기에 역킬이 나오고 있는데. 각이. 자, 캐니언이. 베릴 전멸이 있거든. 베릴 전멸이 있었던 것. 한번 달려가서. 어, 근데요. 어, 가능하며. 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아, 이거 눈치챘죠. 그렇죠. 볼배가 4발로 달릴 때가 위협적인 건데. 두 발로 우뚝 써면. 그때부터. 이구도는 스킬 샷에 따라. 스킬 키를 다 넘겼고요. 기창이 캔슬되는 것 같은데. 어, 예. 그리고 이거. 온플릭 위험한데. 네, 온플릭 위험한데. 네, 여기 온플릭 벗듣고. 막차가 들었는데. 이 다음엔. 쫓아가면서 계속 뒤로 넘기고. 도부와. 도부도 지금. 어? 예? 사고가 났어요. 2대요? 어, 이게 원래. 원래 리플레이 장면 끝나고. CS 차이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했거든요. 뒤집고 천둥. 아, 이게. 천둥발톱으로 그냥. 그리고. 샌박도 믿는 구석은 있었죠. 네, 그렇네요. 도부 진홍곡을 믿었던 것. 샌박스 입장에서 다른 팀원들은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어, 일단. 기대를 한 번 띄었고요. 오, 네. 롬플릭이 있으니까. 자, 조이가 따라가고 있지만. 지홍도 오기 전에. 지홍도 오기 전에 지금. 강신들을 버틴다. 도망가고. 쫓아가서. 쫓아가서 다시 한 번. 무자비한 포식장. 탁. 탁이 다 왔어요. 네. 다음 턴에 잡겠다는 생각을. 자, 서밋. 무자비한 포식장. 자, 이번에 한 번 달려들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건 죽어. 이건 뭐. 물에 부를 것도 없네요. 다몬. 분명. 아, 대단한. 아, 그냥. 야권이 가, 가, 가죠. 네. 속박 걸려도 해결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네. 진홍곡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진홍곡 때문에. 네. 그 오플릭이 황급히 올 수가 없는데. 네. 두두두두두두두두. 네. 반대로. 가버놓고. 다이스. 네. 쉽게 안 죽이면. 쉽게 안 갑니다. 샌박스도. 그래서 샌박이 좋은 플레이 하면서 일단. 카소스의 전령 타이밍은 없애버린 거거든. 순간적으로. 어, 그리고 진홍곡. 진홍곡으로. 이렇게 대. 아이고. 실패. 야. 만트라 W로 체력을 타면서. 어차피 타면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거 무시한 유리가 와서. 아, 또 조는 거. 조는 거. 뒤로 넘겼어. 그냥. 불러. 아, 조직해까지. 네. 문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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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홍곡도 없었고. 네. 정멸. 어, 예. 또 들러붙어서 싸우려고 하면. 뭐 레넥톤 카소스 이런 체력이 좀 빠지고. 네. 어, 좀 분명히 있을까요? 빠르게 파괴시켰죠? 네. 자, 그러면 이거 진홍곡에 있는 상태인데. 픽을 내야죠. 아. 진홍곡. 와. 시일드가 꺼리면서. 꺼지는 타입. 불안하긴 한데. 레넥톤이 집가면 쇼진 나오지 않나요? 네. 불안하긴 한데요. 레넥톤이 쇼진 뽑고 순간이동하면. 네. 지금 레넥톤. 레넥톤. 네. 위쪽, 위쪽. 쇼메이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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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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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메이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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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려보내기. 살려보내기한테. 쇼메이커를. 킬도 먹을 수 있나요? 킬. 도북킬. 최대한 라이크. 네. 위치 바꼈습니다. 지금요. 위치 바꼈어요. 너구리. 네. 아. 네. 시명력이. 레넥톤이 강신이 빠졌다고 해도. 그냥 순간폭들이 엄청 나서요? 그렇죠. 자. 느리게 만들어낼 건. 개년이라. 아. 그러니까. 옴플릭 여기 비었네요? 빨간팀의 포탈. 난타전. 놀이 한 번. 으아. 넘어가서 강타고. 옴플릭. 와. 임기응변 좋았고요. 아직 안 끝났다. 정리가. 그러네. 더미씨. 저 실피어서. 실피어도. 네. 유클리어. 하나 더 정권까지. 정권 유미. 유미. 1차. 이즈리얼 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옆구리. 네. 자. 너구리가 한 번. 그리고. 해치벅. 해치벅. 네. 계단하고 오지마. 정권이 긁고. 이렇게 되면. 자. 자르만 주찰. 네. 고브도. 네. 어떻게든 고스트가 마지막까지도. 네. 쭉 클리어를 잡아줄 수 있나요. 아아. 지렁복이. 지렁복 잠이 문제에요. 네. 쉬드 챔이 많아서요. 자. 바로 한쪽으로 쭉 갑니다. 서로 컨디션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우린 친다. 우린 칠 자신 있다. 네. 길에 와. 네. 끌어내자. 그쵸. 블록킹도 좀 해준 거고요. 3초 2초.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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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는다. 너구리 열받는데. 열받는데. 죽었다. 열받는다. 네. 개념도 죽고. 와. 자. 너구리 김칸대요. 너구리 김칸대요. 자. 뒷조에서 온플링 생전. 온플링 생전. 네. 네. 열받는다. 오! 근데 또. 엄브링 마무리 졌고요. 길게 싸우면은. 이 세월 조이가 추격하는데요. 네. 네. 와이들 너구리 김칸대요. 오. 여기. 아. 이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피 좀 빼놓고. 달려가던 간호를. 자. 캐녀만 걸 그리고. 요구리 요구리. 요구리 요구리요. 여구리요. 여구리요. 지금 너구리가 소 천사 나온 타이밍이라서. 아. 캐녀를 죽을. 아. 아. 노래 불러서 노래 0으로 노래 노래 개년! 개년! 나도 응답! 아아 이쪽은 임팩트가 좀 약해지고 만트라 고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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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러미시 1위 결정전 아니랄까봐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역전 드라이브를 만들어냅니까? 하지만 끝난건 아니에요 아머님 입장에서는 상대 버프 하나라도 꺼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버텨야죠 꺼져라 꺼져라 꺼지는게 아닙니다 쌍둥이까지 네 쌍둥이 날리고 네 쌍대포도 있어요 배를 피 많이 빠졌고요 쌜박 조합이 유지력이 엄청나요 계속 칠 수 있거든요 내 책임에 끝내자 가도로 그서 개년도 찍었어요 자 손바 손바 걸고 너구리에 방격 너구리 어 두클리어 잡혔고요 자 쇼매마 너구리 데릴까지 안녕 너구리가 너구리 네 킵 내구 있습니다 에이스 나오나요 에이스 아니 이거를 너구리가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것도 너구리였고 소호천사도 안 빠졌어요 그 와중에 쇼진 레넥톤 지금 저 루시안만 살리면 되는 거예요 쌍박은 아주 심플하게 소호선사도 나와있거든요 루시안에 끼고 유미카르마가 보자만 하며 진짜 보지막지 않은 네 오플릭에 깊숙이 들어왔죠 싸움을 열었는데 빠져나갈 수 있어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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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리를 넘겨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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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트가 누웠어요 고스트가 누웠어요 고스트가 누웠어요 그런데 살면 살면 근데 이렇게 되면 오플릭 고스트 전사 노래 한번 부르고 너구리가 추격합니다 자 밀어냈어요 이게 백드롭을 너무 빨리 당했어요 그래서 수호천사가 너무 안 좋은 위치에서 바로 빠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점사각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먼저 또 들어갔죠 조긱이 싸움 네 배리를 잡았고 도무 도무 도무이 버텨고요 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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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고스트 안방 고스트갔어요 아니 군대를 빠지고 있는데 고스트가 앞으로 빨려들어갔어요 본인이 고스트와 팀원이 생각하는게 달랐어요 네 자 그럼 어떡합니까 자 바텀 바텀 쪽으로 바텀 쪽으로 갔어요 이즈가 이즈 빠질게요 그렇죠 1대1 3대3 1대1 3대3 1대1 3대3 근데 주력 어떤 챔피언 구성이 달라요 네 여기는 쪼메 너구리가 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어플릭이 어플릭이 한 명 잡고 저 유미와 함께고요 자는데 자 추격이 되나요 키덜 띄우고 어플릭 잡아요 네 조커는 그냥 1 플러스 1 이즈리얼이 대기 중 이즈리얼이 수비 중 네 하르마도 하르마도 자 조이까지 가요 조이까지 막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조이 도착 네 조이 도착 이거 살아가야 돼요 네 살아가야 돼요 근데 너구리가 또 너구리가 뒤에서 너구리가 아 세이제 쪽 도브가 지금 지원을 가고 있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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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이 되나요 이거 팍 기사람 팍 뛰면 아 묶어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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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브가 도브가 빨려 들어갔는데요 어차피 따로따로 싸웁니다 아 아니 이게 레넥톤이 괴물인데 작도 뭔가 각을 좀 주는 느낌이 있어요 네 신이 겹으로 내렸습니다 지금요 레넥톤이 유통기한 소리를 듣는 이유는요 상대 원 어 또 우리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코스트 코스트 나는 디레 디레고스트 빡 빡 빡 빡 나는 빡 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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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갔다와 아니 안 갈게 너 프림드 너 프림드 한필 없어 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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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 녹았냐 아니 괜찮아 아 안패시 안패시 1도 없어 아 잘못 봤는데 근데 아 오케이 바텀 및 텔 타고 집 끊으면 어때 이거 나 텔 없어 나 텔 있어 아 그래 나 텔 살게 솔직히 얘네도 이거 도박이거든 지금 못먹으면 끝난다 나 텔 탔어 형 죽지마 봐봐 나 이거 죽을 때까지 끊어줘야 돼 집을 끊어줘 어 야 이즈 왔다 이즈 왔다 이즈 왔다 이즈 왔다 제생이 나한테 온다 그치 봐봐 볼래요? 잡았다 잡았다 뭐야 이거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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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안지지 않아 야 뒷갔다 바로 한쪽 끌어줄래 가라가 변미도 죽는데 이런 아 나 풀 빨리 쓸걸 어 잠깐 이거 밀 수 있나? 저희 집 눌렀어 일단 어 밀만한거 같기도 하고 저희 가긴 할거야 우태야 죽으면 안되겠네 야 여기 장로 먹어야 돼 수장로야 수장로 빼봐 나 텔 있어 빼봐 야 텔 텔 텔 텔 텔 어디 텔 오케이 그냥 일로 일로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갈게 지지던 너히 티도 걸렸고 어 나텔 인지 점괄서 점괄서 사봐 사봐 사야봐 사봐 사봐야 되겠더라 잠깐만 이거 거는거 맞아? 잡는게 아니라 사만 했다고 잠시만요 수장에 태탄을 거 어때요? 얘냥 어 보고 있어 나 텔 탈 생각할게 이거 수커나마 집아서 나 실드 줄래? 순상초 영영 용 테크해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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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오케이 야 얘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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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 떼어 제껴야 돼 제껴야 돼 제껴야 돼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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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뭐야 이게 이긴 쪽이 킬이 적기가 쉬운 게 아닌데 아무튼